자리에 앉으시겠어요? 주님을 아는 것이 회복의 열쇠인지 믿습니다.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은 예수님에게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나의 소리라 예수가 계신 보자니 영광에 둘려있더다 평안에 바리오시니 겨눔하와 항상 함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나의 소리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이 계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계속해 주신 사랑이 나의 소리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나의 소리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나의 소리라 한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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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절